공공원 공공원입니다, 누구인지 아십니까? 아우, 저희는 이거 누구입니까? 쌩팀의 수관씨 너무 감사드네 저희거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하시는 거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아 진짜 이거 섭외해야 되는 저분을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저희 찜팬 보다 더 이렇게 살짝 살짝 해 필요 없어 세븐틴 잔치를 광고로 좀 부리고 같이 필요 없고 저 혼자 감기를 맞추겠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저보다 더 후배인데요? 15년도 5월에 데뷔했거든요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짱짱밟게 떨어져 가면서 야 지금 세계로부터 나오고 이제 해버린 거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발 제발 하지 말라고 참는 게 제일 어려워 이 3분의 1쪽이 치즈가 제일 많이 물려있잖아요 세게 물면 안 되지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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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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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나이스! 대박이다! 우와! 현재는! 강! 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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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락실 때 자기 모델로 지금 계속 열심히 했습니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마음이 좀 배나가 되겠는지 좀 잊지 마십시오. 없어졌습니다. 하하하하 마지막 그 명중률이 최악이라고 도발을 하하하하 이비방정이어가지고 제가 플래시백 명중률이 최악이야 최악! 최악이야 최악! 최악이야 최악! 엔 어 플래시백 어떤 이름으로 살리고 당부를 이루는대요. 하하하하 간식이 아니라 간식이 아니고? 아니야 아 제발 좀 옛날지 옛날 사람은 진짜 아 이제 어느 시스텐데 진짜 3 3 3 5 감사합니다.